다 다시 풉니다. 안되고 있었던건가? 처음부터 안했던거 아닙니까? 그럴 수도 있어요. 다 풉니다. 뭡니까? 파이미터? 엄청납니다. 필요한거 각자 일단 좀 챙깁시다. 회색. 회색 동그란거. 그리고 솥같은거. 좋은거 없네. 검은거. 검은거 이거 숟가락. 빠른 조합. 빠른 조합 해봅시다. 네. 숟가락. 숟가락 굽고. 숟가락.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. 숟가락 하나 더 있으므로 이걸로 활용합니다. 숟가락. 두 번 반복해야되는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까? 아니네. 또 부족한거 있나요? 이거 어디 부분입니까? 여긴 비어있어야 됩니다. 제대로 했어요. 삐포삐포. 방패입니까? 그리고 몸에다 이어주세요. 다리. 우와. 이상합니다. 발이 근데. 이게 발꿈치입니다. 이렇게 똑바로 채우래. 자. 내가 볼 때 이거 반복이야. 아까 있던거. 무식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대놓고 반복하는군요. 놓고.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놓고. 이번에는 조금 달라. 뭐야 이게 근데. 반대가. 이건 무식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헷갈리겠는데요? 아이큐가. 여기 있습니다. 아. 컵블레이브. 30이 넘으면 할 수 있어요. 이거 조립하고 해야되나요? 이거 회색이죠? 네. 이거 아니야. 오케이. 이거에. 팔. 관절. 붙이고. 노란. 당근 꺾임. 붙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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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. 붙인다. 여기. 한거에요. 그리고. 하나 더 있어야 할거에요. 이거 꺾이고. 바깥쪽으로. 블록에. 붙이고. 어. 조심조심. 마셔야겠다. 이거 했으니까 이거. 뭐요? 어. 이거. 지금 여기입니다. 이번엔 똑바로 했나요? 네 이번엔 제대로 했습니다 노란 꺾임 노란 꺾임 노란 꺾임이 하나 없어 이제 능숙한가요? 뼈 뼈 찜찍크 찜찍크 비퍼 빼빼 빼빼 어?! 이게 앞으로 오는 겁니다. 발가락입니까? 그렇습니다. 분명 조리비는 뒤로 가있었는데 말입니다. 중시를 못 잡아서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던지지 마세요. 어이. 저거 뭡니까? 뭐가요?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? 이거? What? 이거. 언젠가 필요하겠죠? 지금 여기는 직접 쓰는 겁니다. 이거 했나요? 네 개. 맞아요? 예. 뭡니까 이거? 총 아니에요 총. 이상하게 생긴 거. 이거. 또 나왔어. 이거다 이거. 이미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날개. 휙. 그리고 폐색. 꺾임. 이거니까 이거. 앞으로 폴록이 나온거에요. 네. 위로. 그리고 네개. 동그라미랑. 검정파츠에요. 그리고 당근색이랑 팔 이건가요? 당근색? 팔 그리고 가위로 당근 이렇게 관절을 두 개씩 넣어줍니까? 망가질까봐? 그리고 괴상에 생긴거랑 팔 이거에요 그리고 회색 삼각형 사온거랑 검괴 은괴 그리고 회색 이상한거에요 총지 총잡이 인가요 이거? 손? 뭐야? 넘겨요? 네 이거 회색 하나짜리 꺾임 아니아니요 오케이 이거 어디다 놓은거니까 이게 이거인거 같은데요 안 끼워줍니다 그 밑에 색이 다른게 맞아요 그리고 집게 달린거 어디있어? 응 그리고 이거 찾았나요 이거? 이거? 한번 했나요?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장착 오른쪽 팔입니다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여기에요 오른쪽 팔 꽤 빡빡한데? 속도전 빠르게 합시다 하나 내가 준비해 드릴게요 이거랑 밝은 회색 이거랑 응 교차해서 치측거롭습니다 저게 뭔가있지? 응 방향을 잘 보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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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블리자드 그거 같은데요? 익스클로스 이거? 이거 어디다가... 여기까지 했나요? 네 날개 어디 꼽히는거 아닌가요? 힌지 어디야? 이게 아니고 힌지 여기인거 같은데요? 이렇게니까? 응 오... 이쪽이 장갑이네 장갑 그렇네요 장갑입니다 장갑 잠잠 영기은? 네 그리고 또 날개 검정색 회색 이거 잘 알죠 또 검정색 검정색 손잡이? 이거 같은데? 검정색이 타네 응 은괴 회색 꺾임 일단 이제 부품 주니까 차는게 빨라지네요 진한 회색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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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 그리고 이거 완료? 팔은 왜 이러믄까? 한쪽은 왜 팔이 없으니까? 이게 맞습니다 갑박 끼울 자리 또 고민하지 말고 어? 어? 거짓말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은 몇 번 정도 만들어 볼까요? 왠지 뭔가 컴퓨터 소그림이 돼서 다 만들어 나올 것 같습니다 비비 이렇게 아닌가요? 아까 이렇게 꼽았나요? 조립이 틀렸나요? 맞는데요? 이렇게네요. 이거 똑바로 한 거 맞아요? 방향? 여기 방향을... 보면은 잘못 조입했네. 잘못 끼웠거나. 왜 뇌피셜로 합니까? 뇌피셜로 안 했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어디야? 뇌피셜로 했네. 제가 이거 틀렸습니다. 고구마 돌리면 되나요? 네. 줘보십시오.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. 바스티온 그런 소리 안 내요. 그럼요. 삐뽀삐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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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가 눈앞입니다. 고지. 폭탄조립. 폭탄이 아니고. 이건 건힘. 바스티무기. 경계 모드. 이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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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구멍이 나있는데 이거 구멍인가요? 지금. 이 까만색 휠 넣고. 이거 조립했나요? 위에꺼? 위에꺼 해주십시오. 저거 새 아닙니까? 빨간색 봉. 다리 두개. 새 다리인겁니까? 설마? 여기도 아마 폭탄을 저장하는 것인것 같습니다. 폭탄이 아닙니다. 이거 새 다리 아닙니다. 뭐에요 그럼? 연결고리입니다. 이게 새입니까? 이거랑. 그러네. 띠. 자 49페이지 나왔다. 여기다 꼽는거네. 여기다. 여기 여기. 앞에 무슨 공이 있어. 이렇게? 이렇게 앞에 있습니까? 네. 원래 등입니다. 등. 등에다 놓고 이렇게 다니다가. 아 그럼 잘못 꽂았지 않습니까? 왜왜. 여기잖아요. 응응응응. 빨간색. 조립 제대로 했습니까? 네. 본인이 너무 세게 넣어놓고 지금. 딱딱크 할 때까지 했어야죠. 조용히 해주세요. 어디있어? 여기요. 보여?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저게 20분 밖에 못 찍는 것 같아. 또 더 얹혔어? 응 아직. 노 디에트. 마스티윤을 아신다는 분이 앞에 꽂으라고 했습니까? 저한테? 내가 뒤라고 얘기했잖아. 아하. 발냅시다. 한 번 더. 노란색. 한 번 더. 시락입니까 이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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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뭡니까? 탄통이에요 탄통. 와아아08k. 음 응 wishy. 꼽을' 데가 있나요? 자, 익스클루시브. 짠! 대망의 마지막! 명판인가요 이거? 그라 appetit. 그렇습니다. 따라라따라라따라라라라 그게 아닙니다. 내 피셜 금지 맞지 않습니까 아 맞네 한 번 더 이거는 그저 명피일 뿐입니다 마스티온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있음으로써 완성도가 배가 되는 것 새는 어떡합니까 명판 똑따리 이렇게인가요 여기 뭐 이거 왜 있나요 이거 다리 꼽는 건가요 이거 멋입니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이게 발가락이 아니었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마누라고 하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지금 마누라 야식 없는 겁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에이 맞는 거야 맞았네 발을 돌려 발목을 부러뜨려 아닙니다 이렇게입니다 아닙니까 슈 내 레고 덴마크 누님이 맞았어 아닙니다 지금 몸이 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앞이 여기인데 응 맞아 근데 얘는 머리에 있는데 근데 응 어거지 좋아하네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뒤로 이렇게 꺾이는 거 몸통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몸이 돌아갔습니까 응 응 응 응